홍천군이 정부의 도시재생사업 신규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홍천을 비롯해 전국 11곳을 상반기 도시재생사업 신규사업지로 선정했습니다. 홍천군은 소규모 주거지역의 노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는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는데 공영주차장 부지를 복합화해 스마트 어린이광장과 스마트 안전안심 학교가는길 조성 등으로 아이가 안전하게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에 주력합니다. 한편 춘천시는 혁신지구 대상지에서는 탈락했지만 후보지로 선정돼 계획보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